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방법으로 3프로TV 지금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을 시청하시거나 혹은 청취하고 계신가요?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방송을 접하실 텐데 저희가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방송을 보실 수도 들으실 수 있고 많이들 최근에 다운로드를 받고 계시는 3프로 앱을 통해서도 방송을 접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프리미엄 쓰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편하게 보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앱을 닫아버리면 소리가 종료가 되거나 영상이 꺼지게 되죠. 그럴 때 프리미엄 쓰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3프로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편하게 오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고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광고 없이 끊임없는 그런 영상 재생이 가능하고요. 또 다양한 저희가 컨텐츠들도 계속해서 업로드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양한 컨텐츠 그리고 끊김없는 방송 시청 청취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3프로 앱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미국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죠. 미국 주시 전문 유튜버 유선암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부터 이제 한번 쭉 정리를 해볼 텐데 어떻게 좀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제가 CPI가 가장 중요한 스케줄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4가지의 주요 키워드를 선정을 했었는데요. 4가지 다 이번주 내내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중국 쪽 관련한 상승세가 사실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5일 동안 5%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일단 중국 증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보양책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5가지만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모기지 금리가 하한선이 철폐가 됐고요. 그리고 공적 주택자굴에 대한 금리가 25BP 인하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주택 관련한 부동산 보양책을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지방정부가 국영기업과 같이 해서 판매가 되지 않고 유찰이 되고 있는 주택을 매입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부동산에 개입할 것을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60조원에 해당하는 재대출 프로그램과 그리고 특별국채 189조원을 발행하면서 중국이 지속적으로 증시를 부양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부분들 조금 있다가 더 알아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그리고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조금 있다가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다음 키워드였던 전체적으로 관련됐던 문제 중 하나인 관세 관련된 문제가 사실 저번주에 발표가 됐었죠. 일단 관세 관련된 부분은요. 생각보다 조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2배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관세율이 4배. 배터리 부품도 4배. 리튬이온 배터리도 4배 가까이 상승한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 경우가 연구자석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품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 관세를 증가시킬 수는 없고 2026년부터 증가시키는 반면 반도체 배터리 오픈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증가 그리고 전기차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즉시 관세를 증가시킨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중국 쪽에서 어마어마한 항의가 들어오고 있지만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점은 일단 그래도 중국산 전기차가 사실 미국 내에서 팔리는 제품군은 많지 않다라는 얘기가 사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 일부러 관세를 부과할 때 사실 중국 쪽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둔 것들이 아닌가 하는 발언들도 블룸버거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되기도 했었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그래도 미중 관계가 여전히 무역전쟁을 이어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회사들이 좀 있겠구나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전체적으로 CPI와 PPI에 관련된 지표가 나왔는데 생산자 물가지수 예상치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죠. 물론 주식시장의 반응은 나쁘지 않았는데 사실 생산자 물가지수,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양쪽 다 예상치보다 높은 0.5%가 나왔습니다. 원래 컨센서스는 0.2에 0.3%였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2023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번 PPI의 상승은 4분의 3이 서비스 지수 0.6% 상승에 기인하고 있다라고 발표가 나기도 했고 굿즈 PPI도 사실 0.4%가 상승하게 되면서 생산자 물가지수 CPI의 어느 정도 선행지표라고 불리는 지표가 좀 상승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주목할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이 중 서비스 PPI 같은 경우는요. 사실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지수 이제 여러분들의 돈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여러분들에게 차지하는 수수료 같은 게 사실 3.9%나 상승하게 되면서 서비스 지표 상승의 가장 커다란 부분을 담당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계 및 장비 그리고 주거용 부동산 서비스, 자동차 소매, 객실임대, 화물 운송지수도 상승을 했고요. 다만 장점은 항공여객 서비스 지표가 유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여객 서비스 지표가 전체적으로 하락했다라는 점이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굿즈 관련한 지표에서는요. 에너지 지수가 사실 커다랗게 상승을 했잖아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유가, 휘발유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는데 결국 굿즈 가격의 4분의 3은 휘발유 가격 5.4%에 기인한 부분이 많다라고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디젤, 연료, 계란, 전력, 비철금속, 통조림 또는 가공 닭고기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그리고 신선한 건조, 신선한 채소와 건조된 채소 양쪽 다 가격이 19%가량 하락했고 또한 여기서 좀 재미나게 볼 만한 점이 이번에 CPI 된 발표 내에서 천연가스가 하락을 했는데 생산자 물가 지수도 여전히 천연가스가 하락하고 있다는 지표가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CPI 같은 경우는 좀 반대 행보를 보였는데요. 전체적으로 기관들의 예상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일단 0.4에 0.3%가 시장의 컨센서스였고 사실 벤커 오메리카를 제외한 모든 은행이 0.4에 0.3을 CPI로 예상을 했는데 일단 그것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약간 낮은 CPI가 0.3에 3.4, 코어 CPI가 0.3에 3.6이 나왔는데 여기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줬던 것은 에너지 서비스와 굿즈 가격들 중 신차와 중고차 가격이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조사한 사설 회사들 기준으로는 중고차 가격이 많이 올랐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중고차가 여전히 마이너스로 나타냄에 따라서 5월에도 안 그래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더 적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에너지 서비스 관련해서는 전기와 천연가스 최근 들어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공급이 줄어들었다라는 뉴스에도 불구하고 도매 가격이 아닌 소비자들이 받는 가격 기준으로는 전체적으로 줄었다라는 점이 전체적으로 눈에 띄었던 CPI 지표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CPI 지표가 또 재미났던 건 그날 당시에 이 지표가 30분가량 일찍 발표가 되게 되면서 시장에서 정작 발표가 돼야 되는 시간대는 커다란 영향 없이 지나갔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블룸버거를 통해서 보도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CPI를 발표하는 BLS 쪽에서도 사과를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월의 연설이 있었는데 파월의 연설이 전체적으로 매체들 사이에서 생각보다 덜 매파적이었다. 비둘기에 가까운 기조가 좀 있었다라는 언급이 있었는데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이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경제가 강력하다. 연착률 가능할 것 같다. 노동과 소비가 탄력적이며 다음번에 대한 금리 인상도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이 오르지 않는 한 가능성은 낮다. 금리 인상보다는 차라리 고금리를 더 오래 유지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한 무조건 파월 의장과 연준이 무조건 인플레이션을 잡을 거기 때문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는 다시 둔화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응답하듯 CPI 지표가 발표가 됐을 때 생각보다 괜찮은 지표가 발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있었던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해봤고요.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오늘에도 조지타운다에서 연설에 나설 예정인데 그런데 오늘 파월 의장이 코로나에 걸렸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과연 연설을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될지 여부나 이제 또 어떤 이야기를 지난주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는 내일의 시간을 통해서 자세하게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주요 키워드 오늘 한 다섯 가지 정도를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먼저 파월 의장뿐만 아니라 연준 다양한 인사들의 연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일단 하나 짚어드리면 파월이 지금 당장 코로나가 걸렸기 때문에 조지타운에서에 대한 연설은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라고 이미 녹화된 부분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발표가 됐고요.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시장에서 커다랗게 반응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런 가운데 안에서 이번 주 주요 키워드 한번 짚고 넘어가 볼 텐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준 의원들에 대한 연설의 파도가 지속적으로 이번 주에도 어마어마하게 몰려 있습니다. 일단 그것뿐만이 아니라 중국 부양책에 흔달리는 원자재 가격.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리 가격이 미친 듯이 폭득을 했고요. 또 이번 주에 연준 회의로 내구제 수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언잉이다라고 생각되는 엔비디아의 언잉이 발표가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그런 가운데 안에서 이번 주 주요 스케줄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날 연준 의원들의 연설이 몰려 있습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연설을 간단하게 표현해드리긴 해드렸는데 보스틱 연준 의원과 마이클 바 보이장 그리고 월러 연주지사 그리고 메스터 연준 의원 보스틱의 연설이 월요일날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화요일 날도 옐런 재무장관 월러 이사 윌리엄스 보스틱 바 그리고 메스터까지 연설이 지속적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연준의 회의로기 발표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은 보스틱 연준 의원의 연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지표인 엔비디아의 언잉 발표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언잉에 대해서는 조금 미리 보기 같은 느낌으로 최근 나왔던 뉴스를 한번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건축 승인 건수 실업수당 정권수 제조업과 서비스 금요관리자 지수 신규 주택 판매 지수 그리고 인플레이션 연동체까지 목요일 날 여러 가지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금요일 날은 내구제 수주와 미시간대 소비자 지수 그리고 연준 월러 이사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을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연준 인사들이 사실 어떤 발언을 하게 될지는 우리가 좀 잘 지켜보면서 사실 지난주까지 보면 시장이 좋아할 만한 얘기를 하지 않아도 시장을 좀 잘 버티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는데 과연 이번 주는 어찌 될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좀 주목해볼 만한 관련한 자는 누굴까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번에 최근까지 조용했었던 월러 연준 이사가 사실 3월 이후로 최근 자신들의 정책에 대해서 발언을 굉장히 조심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원준 월러 이사가 세 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발언권이 연준 안에서 좀 크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월러뿐만이 아니라 2인자로 평가받는 윌리엄스 연준 총재까지 연설이 있을 예정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사람들의 촉각을 조금 더 곤두세울 필요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CPI 데이터가 나쁘지 않게 나왔던 만큼 그래도 최근 들어서 매파적 일색이었던 전체적인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에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인 발언까지 한번 전달해보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 주 내에 회의록이 발표가 되게 되는데 여기 안에서 사실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단서 혹은 연준 위원들에 대해서 의견들이 정말로 하나에 쏠려 있느냐 계속해서 금리 인하 시기를 뒤로 밀리는 것에 쏠려 있느냐 이것들에 대한 관찰이 아마 중요한 부분들이 될 것 같다라고 전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는 이제 최근에 구리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배경 중에 하나가 중국 쪽에 있어서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요. 그런데 구리가 과연 앞으로도 더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공급 측에서도 그렇고 수요 측에서도 그렇고 다들 올라간다 쪽으로도 이야기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구리가 사실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전기 관련된 시장이 굉장히 유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실 유틸리티 시장을 짚어주시기도 했고 저번 주에도 제가 유틸리티 시장 한번 짚어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미국 쪽에서는 자신들의 전기 공급망을 교체한다는 이야기가 나고 있고 거기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재료 중 하나가 구리이기도 하고요. 사실 전기차나 데이터 센터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재료 중 하나가 구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이터 센터가 흥하고 있다는 점 여전히 중국 쪽에서 이번에 다시 또 제조업이 살아나게 되면서 구리에 대한 사용량이 늘어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 내 전기차가 여전히 그래도 많이 팔리고 있다는 점까지 합쳐져서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를 찍고 있고 여기에다가 미국이 자신들의 공급망을 교체를 한다는 점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다는 점들이 합쳐져서 구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리 관련한 기업도 그렇고요. 최근에 보면 미국 내에서도 미국과 또 미국의 한 엘리엇과 중국과 그 한 기업을 두고도 엄청나게 옥신각신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관련한 기업이나 관련한 선물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시각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주요 이슈 가운데서는 언제 이제 금리를 얼만큼 올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회의록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 텐데 어떤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사실 시장의 기대감 자체는요.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9월 쪽으로 많이 쏠려 있습니다. 일단 9월 이전에 그래도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약 65%에 달하고 있거든요. 사실 최근 들어서 CPI 데이터가 좋게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일단 연준 회의록 내에서 어느 정도 시기가 어느 정도 이야기가 오갔는지가 일단 중요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말고도 대차 대조표 축소에 관련한 QT를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힌트가 담겨 있는 게 아마 이런 단서들을 발견하는 게 아마 중요할 것 같고요. 아마 직접적인 내용은 없을 겁니다. 연준의 회의록이라는 부분들이 최대한 투명하게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뭐 확정 짓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테이블에 위에 놓고 진행한다는 게 좋다라는 만큼 사실 대세 의견이 어디에 있는지 속하는지를 아마 중요하게 위주로 살펴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과연 대세 의견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약간의 외파적인 발언이 있었을 때 시장이 출렁했던 적도 있었고 지난주는 뭐 외파적인 발언을 해도 시장은 그렇게 충격을 받지 않았는데 과연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는 뉴욕증 씨의 이번 주 발표되는 연준 회의록 내용 어떻게 반영이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내구주 수주 관련한 내용들도 이번 주에 좀 주요한 이슈 중에 하나죠. 네. 맞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 지표 중 하나는 내구제 수주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웬만하면 중요하다라는 스케줄으로 말씀드리진 않는데 최근 들어서 제조업들이 근데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발표된 내구제 수주 같은 경우는요. 사실 자동차와 비행기 관련한 내구제 수준은 오르긴 했지만 나머지 섹터들은 사실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사실 제조업 지수가 몇 달 내내 거의 13개월 20개월 내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나온 지표지 않았나 싶은데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제조업 지수가 다시 또 고공행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관련된 내구제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소모하지 않는 소모품들이 아닌 것들은 얼마만큼 소모가 늘고 있느냐,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어떻느냐, 내가 투자하고 있는 소비 제품군에 대해서 얼마만큼 사람들의 소요가 여전히 존재하느냐를 판단하는 아마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렇게 되면 또 다시 인플레이션, 이게 약간 이제 챗바퀴처럼 계속 돌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면 다시금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킬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도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언제 끊길지 감이 안 오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사실 그래도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긴 했지만 생산자 물가 지수도 높았고 이런 가운데 안에서 여전히 뭐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점들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조업 지수가 높다든지 여전히 사람들이 해고가 되지 않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우려가 섞인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유가가 떨어졌다라는 점은 정말 고무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개인적으로는 5월 달에 나올 데이터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실정 내용 얘기하면서 이제 오늘의 가장 주요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엔비디아라는 글자를 세 번이나 넣으셨어요. 우리 유사님께서 엔비디아의 언행 일단은 뭐 기대한다 아니다 좀 기대치를 낮춘다 어느 쪽이십니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적게 나올 이유는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좀 시장의 기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만큼 거기에 응답할 수 있는 컨셉보다 높더라도 얼마만큼 높은지가 조금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럼 엔비디아 얘기 좀 쭉 풀어주시죠. 아 그럴까요? 죄송합니다. 자 일단 엔비디아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실 4월 중반에 750불까지 떨어졌던 엔비디아 가격이 920불 950불까지 오르게 되면서 다시 또 1000미디아에 다르지 않을까 싶은 애널리스트의 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 시장의 컨센서스는 24.6빌리언 달러로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수치 전분기 대비 증가하고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주당 승인 같은 경우는 5.17달러로 전년에서 82%가량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매출 가이던스는 26.5빌리언 달러로 예상이 좀 되어 있는데요. 일단 시장 컨센서스는 간단하게 보통 미국에서는 스트릿 컨센서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것 말고도 사실 각각 은행들이나 증권사에서도 발표하는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런 어닝 가운데 안에서 세부적인 지표도 우리가 어닝콜이나 아마 이번에 어닝 발표가 될 때 파워포인트 내에서 좀 찾아봐야 될 부분들을 간단하게 5개 정도 짚어봤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GB200에 대한 GB200에 대한 생산 파이프라인 얼마만큼 생산이 가능하고 언제부터 대량 생산이 가능한 것인지 얼마만큼 언제부터 공급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B200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얼마만큼 마진율을 챙겨갈 수 있을까 사실 엔비디아가 요즘 가장 많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마진율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7, 8, 7%에 해당하는 마진율을 자랑하게 되면서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취할 수 있는 폭리 혹은 마진율이 얼마만큼 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인가 요번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출시에 대해서 전략에 대한 제약을 얼마만큼 상세가 가능한가 이번에 발표되는 GB200과 B200에 대해서 이번에 엔비디아가 뭐 어닝콜에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발표를 할 때 아주 대대적으로 전력 제약을 많이 없앨 수 있다. 전력에 대한 소모값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 어닝콜에서 이 부분이 다시 언급이 될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의 H20에 대한 수요 중국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미국에서 칩에 대한 수출을 막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4년 하반기쯤 AI 수요에 대해서 공백이 생길 것 같다라는 글들이 사실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 시티그룹이나 아니면은 벤코메리카에서 언급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요 공백에 대한 가능성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과연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중요한 어닝콜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시티그룹의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파이퍼 샌들러의 애널리스트들이 적은 글들을 제가 직접 읽어봤는데 한번 여러분들하고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데이터 센터 부문이 성장하기에 따라서 AI가 지속적으로 잘 나감에 따라서 급속한 확장으로 인한 성장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반면에 일단 시티그룹의 애널리스트들은 1분기 총 매출과 데이터 센터 매출을 각각 240억 달러 24빌리언 달러와 21빌리언 달러로 예상을 하게 되면서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는 낮은 수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다만 이런 것 관련해서 바이사이드 일단 자산운용기관의 내부적으로 실질적인 투자 전망을 반영하는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는 26빌리언 달러 23빌리언 달러로 제시를 하면서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는 높은 수치를 제시를 했는데요. 일단 그런 가운데 안에서 시티그룹의 애널리스트들은 가이던스 앞으로 대한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를 2분기 총 매출을 27.5빌리언 달러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바이사이드의 예상치는 28빌리언 달러로 예상을 했습니다. 다만 애널리스트 사이에서 이전 분기보다 작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치를 조심스럽게 내놨는데요. 이유는 더 큰 숫자 너무나 높은 숫자의 매출이 다가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매출의 상승폭이 줄어들 것이고 짧아진 H백에 대한 리드타임 마진율이 정상화됨에 따라서 전체적인 매출의 성장폭이 좀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애널리스트들의 글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파이퍼 샌들러의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요. 엔비디아가 지속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강한 제품군들에 대해서 수요가 지속이 되고 있다. 여전히 독점에 가까운 수요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빗앤 레이스 쿼러 간단하게 정리하면 매출과 EPS 양쪽 다 비트가 나오고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표를 했는데요. 이 이유에 관련해서는 호퍼 GPU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강세적으로 유저가 되고 있고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는 중임에 따라서 여전히 수요가 공급보다 높은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여전히 백로그가 따라잡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더 좋은 매출과 EPS가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상 주식시장 시나리오도 같이 발표를 했는데요. 4월의 매출이 예상보다 정확히 말하면 1분기의 매출이 15억 달러나 20억 달러 가까이 초과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가이던스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초과 예상이 나올 거다. 다만 현재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이런 비트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후에 주가는 평평하거나 약간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좀 되고 있다라고 전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발표되는 엔비디아는 사실 엔비디아 자체만의 실적과 또 향후 가이던스에 따른 주가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워낙에 주요한 AI 빅테크의 가장 선봉장에서 시장의 심리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전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그러한 큰 비이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난주 그러니까 일주일 전 기준으로 보면 월가의 목표 주가의 평균이 한 999달러로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보면 1350달러로 HSBC가 또 상향 조정을 한 부분도 있었고 지금 최근에 또 제프리스에서도 1200달러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가 중요한데 사실 지금이 엔비디아 주가가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유산환님. 그렇습니다. 사실 저번 4월 중반 이후로는 조금 하락한 하향 조정이 전체적으로 주가 관련해서 좀 내려가기도 했었고 지금 당장은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이다라는 의견이 많기도 하고 사실 이런 부분도 관련해서 애널리스트들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상향 조정을 하기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뉴스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 엔비디아의 기대감이 그래도 높은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서 주요 워닝 지표라고 말씀하셨던 5가지를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산환님께서 보시기에 혹시 아니면 월가에서 보기에는 이 부분이 좀 확실하게 젠슨황이나 엔비디아 쪽에서 이야기를 하면 엔비디아 주가 여기서 뭐 천달러 보낸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엔비디아가 워닝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기도 하고 여성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높은 상황이라서 아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천달러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렇죠. 뭐가 나오던 천달러는 일단 실적 발표 내용을 보고 나면은 달성이 가능할 거다라고 보시고 향후에는 이제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그 말씀해 주셨던 분 중에 다섯 번째 포인트 하반기에 AI 수요에 있어서 공백 가능성도 있지만 그 자꾸만 이제 엔비디아와 AMD를 비교하면서 오늘도 우리 박진장님이 전해주셨던 소식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엔비디아 뿐만 아니라 AMD에 있어서의 칩을 채택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체 파이에서 엔비디아가 차지한 비중이 지금 뭐 100이라면 이 파이가 좀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파이 자체가 좀 커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을까요 일단 엔비디아의 젠슨왕 대표가 얘기를 했던 점을 한번 다시 갖고 오고 싶은데 정확히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앞으로 파이는 이뤄갈 수 있지만 파이의 성장 자체가 전체적인 시장의 성장 자체가 더욱더 빠를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는 물론 봐야겠지만 일단 젠슨왕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엔비디아가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따라잡는 과정에서 시간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AMD가 지속적으로 사실 자신들의 파일을 키우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AMD를 대신 추천해주는 부분들도 있었고 요즘 들어서 애플이라든지 마소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자신들만의 AI칩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해주신 이 정유율이라는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마진율이 줄어드는 것 그리고 전체적으로 생산 관련된 속도를 조절해야 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아마 미래에는 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네. 자 엔비디아 시작 발표 이번 주 수요일이고요. 저희가 이제 목요일 이 시간에 전달을 해드릴 텐데 그때도 자세한 이야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별로 또 다른 소식들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급등했었던 민주식들이 좀 하락을 보였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일단 간단하게 섹터들 혹은 회사별 소식들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박팀장님이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 민주식 관련해서는 사실 투자 의견이 좀 투자 관련한 모멘텀이 한풀 꺾였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게임스톱에서 어닝도 좀 잘 안 나왔고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유상증자 믹스셋 포퍼링이라고 하죠. 이제 믹스셋 포퍼링을 하게 되면서 게임스톱이나 여러 민주식에 대한 투자 관련한 모멘텀이 한풀 꺾였고요. 이런 부분들이 관련해서 예상치 못하게 튀어오르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번주 관련해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실 시카고 거래소에서 CME 거래소에서 좀 아주 재미난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선물 거래는 현재 시카고 거래소에서 진행 중인데 현물 거래소를 추진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거든요. 비트코인 자체는 호재지만 어떻게 보면은 코인베이스 같이 비트코인에 대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사실 자신들의 파일을 좀 뺏길 수 있는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각각 비트코인 관련된 주식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워렌 버핏의 시크릿 주식 첩이라는 보험회사인 걸로 결론이 난데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고 눈여겨보고 있던 종목이거든요. 아 정말요? 네. 사실 제가 이게 소식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거의 매달 매 분기마다 두 자릿수 성장을 하고 있던 회사라서 물론 이번 볼티모어 브릿지 관련해서 가장 커다란 부분을 담당했던 보험사다라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번 언익도 굉장히 잘 나왔고 저는 개인적으로 눈여겨보고 있던 주식이었는데 워렌 버핏이 좀 선택을 했다 나니 개인적으로는 이런 금리나 혹은 은행이나 여러가지 금융주들의 워렌 버핏이나 많은 애널리스트 샷을 조금 더 다시 돌아가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13F 공개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13F 내에서 금융주 비중이 굉장히 오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여전히 금융주가 최근 들어서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멀티플들이 굉장히 낮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금 집중하고 있는 소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험사 중에 우리 사장님께서 그동안 처부를 계속 지켜보셨던 주요한 이유는 그런 숫자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일단 처부 같은 경우는 사실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혹시 처부라고 읽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처부라고 상관없는데 약간 듣기에는 처부 처부 같은 경우는 일단 원래 보험업계에서 사실 그렇게까지 주목을 받지 못했던 회사였는데요. 최근 들어서 성장률이 말도 안되게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특히 전체적인 건물 관련된 보험이라고 하나요? 건물 관련된 보험에서 지속적으로 점유율을 크게 높여나가는 점이 이번 어닝에서 발표가 되기도 했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일단 이 워렌버핏 소식이 나오기 전부터 조금 연을 갖고 있었던 회사고요. 일단은 워렌버핏 샀다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최근 들어서 금융지들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조정이 들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제 사실 이 주식을 몰래 샀다라고 해서 굳이 왜 몰래 샀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그러면 이 분이 이제 버크셔 회사회에서 샀다라고 하면 또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지금 따라 사도 될까 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유선아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보면서 향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하실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아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최근 들어서 어닝 발표를 한번 쭉 보시고 나서 어닝쿨 내용들을 한번 지켜보시면 굉장히 재미난 정보들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저번 분기 한번 빼고는 최근 들어서 실적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실적 비트가 어마어마했고 전체적으로 성장성도 굉장히 좋은 회사고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원래 성장성이 높게 나오기가 힘듭니다. 원래 보험회사라는 자체가 아무래도 조금 더 안정된 수익을 내는데 조금 더 원래 비중이 높은 쪽인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척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는 회사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발음이 미국식으로는 척 이건 거죠? 척 네. 맞습니다. 척 척 척 척 한국어로는 좀 다른 의미도 있어가지고 척 알겠습니다. 자 레딧 소신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확인해보죠. 레딧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어닝이 어마어마하기도 했었지만 사실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왔던 이유 중 하나는 밈주식과 그리고 채찌픽티와의 협업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레딧이 정말 머리를 잘 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걸 어떻게 써먹을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글들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돈을 창출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아주 좋은 느낌으로 만들어내가고 있다는 게 좀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채찌피티와의 협업 자신들의 데이터를 채찌피티의 공급함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가 좀 되고 있고요. 특히 레딧 같은 경우는 의외로 전문적인 지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문제는 전문적인 지식들과 더불어서 거짓말도 좀 많기는 해서 조금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레딧의 서브레딧이라고 해서 하부 게시글이죠. 하부 게시글로 좀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들이나 좀 디테일한 지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채찌피티가 이런 지식들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건 양쪽이 윈윈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보통 이런 부분들이 밈 주식이 꺾인 지금에 와서는 과연 이 레딧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개인적으로는 조금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밈 안에서도 레딧이 언급이 됐는데 레딧 같은 경우는 또 밈이 아닌 밈이 아닌 것 같은 그런 행보로도 걷고 있어서 숫자도 찍히고 이런 협업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어서 관련해서 과연 다른 움직임을 보이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 말고도 실적 발표 계속해서 진행이 될 텐데 어떤 기업들 좀 주목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사실 주요 언잉들이 끝나가는 기간이죠. 그런 가운데 안에서도 조금 주목할 만한 언잉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전기차 관련해서 투자하시고 계신 분들은 꼭 지켜봐야 될 기업인 리오토의 언잉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장마감 이후에는 한국분들이 좋아하시는 팔로알토라든지 줌 등의 언잉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장전부터 짐, 메이시스, 로우즈의 언잉 발표가 있는데요. 일단 메이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판매되는 제품군들이 조금 더 럭셔리 제품분들이 많은 쪽도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고급 제품들에 대한 수요, 현재 소비시장에 대한 부분들 좀 살펴볼 만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로우스 같은 경우는 최근 경기방어주 중 홈디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괜찮았는데 과연 로우스까지 잘 나오게 될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타겟과 TJMAX 아무래도 조금 더 중소 약간 조금 가운 보통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런 가운데 안에서 이 두 소비층에 대해서 중간 소비층에 대해서 얼마나 수요가 여전히 견조할지 소비가 견조할지에 대한 발표를 볼 수 있는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장마감 이후에는 가장 중요한 언잉인 엔비디아의 언잉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스노우플레이크 한국분들이 좋아하시는 투자기업의 언잉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이제 그냥 월, 화, 수, 목, 금 다 이제 엔비디아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게 될까 어떻게 나왔을까 앞으로 어떨까 에 대한 이야기로 참 귀결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관련한 소식들 저희 시간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유선아님에 대해서 우리 박팀장님께 살짝 들은 얘기로는 부동산 관련한 일을 현재에서도 또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지난주 이제 그 CPI 발표 내용을 보면서 항상 그 쉘터 얘기를 하잖아요. 현지에서 느끼시는 그 부동산 시장이 과연 조금 냉각이 되고 있는지나 혹은 아니다 라는 그런 실질적으로 좀 체감하고 있는 내용 간단하게 좀 전달 좀 해주시죠. 이게 사실 저번에 12월까지만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좀 냉각이 되다가 최근 4월까지는 지속적으로 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테넌트를 구하려고 이제 공지를 올리기는 했는데 사실 조금 좀 냉각된 분위기가 좀 있기는 합니다. 이제 제가 렌트를 구할 때 예전 같은 경우는 뭐 한 2, 3일 정도면은 이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사람을 구하는데 이제 똑같은 가격이 약간 한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조금 냉각되고 있는 렌트 시장이 조금 눈에 보이기는 하는데 그런데 집값 자체는 내려가지 않고 있기는 하거든요. 이제 이거에 관련해서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좀 서렁설레가 많지만 한쪽에서는 지금 당장 금리가 너무 높아서 이제 사람들이 어 자기 물건을 내놓을 생각이 없어서 아마 지금 집값이 높은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반대로 지금 당장 금리가 높아서 주택가격이 억제가 되는 거지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다 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은데 일단 제 생각 자체는 렌트 시장이 좀 얼어붙어 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수요가 공급을 따라잡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주택가격은 조금 더 실질업주의 정확히 말하면 이제 해고가 드러나거나 아무래도 전체적인 노동시장이 악화가 됨에 따라서 같이 좀 줄어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지에서 보면 사실 상업용 부동산이 워낙에 공실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주거용으로 바꾼다라는 그런 뉴스도 저희가 심심치 않게 접하는데 현재 관련한 부동산 소식도 간간히 또 우리 유사남님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글로벌 인터뷰 미국 주시 전문 유튜버 유사남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영 이선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